이렇게 열에 볶아주는 과정을 덮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하면 재료의 독성을 없애면서 그 효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차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연잎을 따뜻한 물에 넣어서 우려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차에 미리 우려놓은 연꽃차를 더하면 꽃향이 그윽한 연꽃잎차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잠 못 자는 불면증 같은 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노화 방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손주와 함께 나들이 중인 박범아 씨. 지금은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지만 과거엔 심한 화병으로 고생이 많았다는데요. 이젠 화병에서 벗어난 범아 씨의 비결. 바로 이 해독수에 있답니다. 제 속에 있는 화를 삭혀주는 해독수예요. 범아 씨의 가슴팥증을 내려주고 우울증까지 함께 다스려준 쓴박이수. 과거 음식점을 운영했던 범아 씨.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 중에 사채를 썼고 상황이 악화되면서 범아 씨는 순식간에 빚 20억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병과 우울증으로 삶을 놓을 생각도 했던 범아 씨. 그 응어리진 화병을 풀고자 택한 게 바로 이 쓴박이였습니다. 봄에는 그 잎을 나물로 먹지만 가을철엔 뿌리까지 모두 채취해서 쓰는 쓴박이. 봄이 보감에는 몸속 열을 없애주고 심신을 안정시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쓴박이는 심장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과 화를 풀어주고 또 파기가 위로 올라가져 생긴 교통이라든지 불면증, 얼굴 화끈거림을 완화시켜줍니다. 야생에서 채취한 쓴박이의 뿌리, 줄기, 잎 모두 사용한다는 범아 씨.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뺀 쓴박이를 통에 넣고 설탕으로 버무려주는데요. 설탕과 쓴박이의 비율을 1대1로 맞춰 섞습니다. 이때 쓴박이만의 특징이 있다죠.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1리터 넣어주는 거예요. 꼭 물을 넣으셔야 돼요. 물의 양은 쓴박이나 설탕 양의 3분의 1 정도가 적절한다는데요. 황아리를 밀봉하고 100일 정도 숙성시키면 그 성분이 깊게 우러납니다. 성분이 우러난 쓴박이는 모두 걸러내고 그 원액만 사용하는데요. 범아 씨의 경우 소주잔 한 잔 정도의 원액을 물과 함께 타서 아침과 저녁으로 마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성 질념이나 피부염이 생길 때는 말린 쓴박이와 텐잘을 넣고 진하게 달인 물을 사용한다는데요. 식수 대용으로 마시며 염증 부위의 흥분물로 사용하면 증상을 완화시킨 데 좋다고 하죠. 인터넷으로 물건 사실 때 안전결제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사기 안 당하려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칭을 한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직거래 이용자 천만 1년 개인간 전자 상거래 액수 10조 원 시대 점점 진흥화되고 날로 대담해지는 직거래 사기 사건들 그리고 늘어가는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갑을 딱 꺼내자마자 이렇게 지갑을 딱 잡더니 끼어가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직거래 사기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15일입니다. 마산에서 신종 직거래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거래 사기 사건입니다. 경찰들도 처음이라고 하는 입원 수법 그 피해액은 무려 5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전 피해자입니다. 몇 권이나 되는 건가요? 총 150명 정도 됩니다. 무려 150명이나 당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었던 것일까요? 알고 있어야 돼요.